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뮤지컬 연습도 어젯밤 좀 하다가 오늘은 또 몇 회차지? 7회차 7번째 공연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항상 밤 공연이었는데 2시 공연 낮 공연이어가지고 미리 좀 일찍 일어나서 몸도 풀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끝내고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 오늘도 공연한다고 제대로 먹지는 못하고 그냥 멍 때리다가 잤는데 졸리다 오늘도 준상 선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만석 선배님이랑은 안 해봤는데 빨리 해보고 싶네요. 페어마다 다른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로 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공연장 가서 만나요. 여기는 이마를 좀 긁었더니 빨개진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뮤지컬 이제 그날들 예술전당 저희 무형 대리실인데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무형의 형들이랑 같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막 쓰는 과자는 준상 선배님이 간식이라고 사주셨는데 저희가 다 약간 과자를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두었는데 언젠간 다 먹어지겠죠? 이렇게 꽉 아름 갖고 오고 이거는 매니저형 가방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1시 10분 20분부터 분장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와 진짜 빨리 끝나고 뭔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말 그래도 2시 공간이라 이따가 휴일을 아침에 휴일 정신 차려야죠. 그럼 뭐 어쩌겠어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죠. 한 5분 정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녀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국밥 다 먹고 김밥도 원래 두 줄이었는데 한 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고기 어디까지 아직 1시간 20분? 2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은 12시 40분이네요. 아 저 말할 게 없어서 고맙습니다. 대본이나 볼까? 한 번 더 저는 대본을 다 외웠는데도 놓고 다니지 못하겠어. 괜히 없으면 불안하다 봐요. 우리 우리가 나는 시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아니 무슨 통역사가 아무래도 하십니까? 혹시 간춤하시죠? 10시 10시 50분? 사실 11시 반까지 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찍 와서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맨날 그러거든요. 공연 들어가기 전에 사람 없을 때 무대에서 혼자 나름 런스를 해보고 무작 무대 밟아보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항상 일찍 오는데 낮 공연을 확실히 계속 합포해요. 어쩔 수 없지만 해야지 뭔지 해야겠어. 해야죠.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이제 주말 낮 공연이 하나가 끝이 나고요. 끝이 난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와 오랜만에 낮에 집 들어가는 것 같네. 제가 내일 공연만 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내일 공연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침에 낮에 노래하는 게 너무 부담돼서 좀 그런 걸 걱정했는데 오히려 밤보다 조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더 편했다 해야 되나 갑자기 잘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런 기억으로만 남은 공연이었으면 좋겠고 뿌듯하고 기분도 진짜 좋네요. 이제 집에 가서 저는 씻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조금 하다가 또 쉬고 내일 공연 끝나고 또 다시 켤게요.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며칠이야? 7월 30일 일요일 11시 3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첫시나 뮤지컬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주의 두 번째인데 이제 6회차입니다. 앞으로 총 10회가 남았네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2시 오늘도 2시 공연이어서 군장골이 11시 20분이어서 미리 와서 좀 이따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침은 졸리고 힘드네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안 졸고 싶은데도 계속 졸리고 졸린데도 또 졸리고 진짜 뮤지컬 출근길이고 별게 없어가지고 어제는 다시 켤려고 했는데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많이 잤는데도 또 피곤하네 진짜 그냥 콱콱 뻗어버렸어요. 저는 화장하고 분장하고 김밥 한 줄 먹습니다. 뭔가 공연 전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좀 부담이더라고요. 김밥에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다른 것 좀 넣어주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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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전혀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당근이 너무 많아.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밖에 팬분들이 있었네요 못 봤네요 어떡하지? 미안합니다 형이라는 라디오라고 주말에 뮤지컬을 하니까 사실 쉴 날이 없어서 컨투션 조절이 잘 되려나 안 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진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재밌게만 봤다면 저는 기분이 좋죠 가서 삼겹살 먹을 겁니다 아니다 뭐 먹을지도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자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뮤지컬을 하는 기간이라서 혼자서 코코 앞에서 런스루를 한답니다 코코가 매일 시끄럽다고 하긴 하지만 일을 해야 되는 걸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코콕 자 주무신다고 건들지 말아요 그날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새 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